절기상 경칩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벌레가 우레소리에 놀라서 돌아 눕는다는 절기이다.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속담이 있듯 농촌은 이때부터 하나의 농사 준비로 바빠진다. 할머니를 따라 뒷동산으로 냉이를 캐러 갔다.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하늘에서는 종달새가 높이 떠 노래를 부르고 있다. 고개를 숙여 땅을 살피니 자주빛 냉이가 지천이다. 호미로 땅을 파고 힘을 주어 냉이를 뽑았다. 코끝에 데어보았다. 반가운 봄향기다. 땅속에서 봄을 찾게 하는 기분으로 냉이를 캤다. 이런 횡재가 또 어디 있을까? 신바람이 났다. 그것도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곳에서 자란 진짜 무공의 냉이라고 하니 마음을 푹 놓고 먹을 수 있겠다. 냉이 손질은 뿌리에 붙은 흙을 털어내고 떡잎을 떼어낸 후 흐르는 물에 살살 비벼 씻으면 된다. 찬물에 씻은 냉이는 하얀 뿌리 속살을 드러냈지만 내 손끝은 빨갛게 시려왔다. 할머니는 냉이로 된장국을 끓이고 손주들 이유식을 만들며 특별한 간식으로 냉이 튀김도 만든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푹 끓인 냉이 국물은 환절기 가죽들의 목감기약으로 쓰인단다. 한의학에서 냉이는 재채라고 부른다. 꽃이 필 때 재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생풀로 쓴다. 냉이는 비장을 실하게 하고 이뇨, 지열, 해독에 효과가 있다. 당뇨, 소변불통, 코피에도 효과가 있다.